여기도 와봐 키워있고 와봐요 엄청 나이스요 사람들 엄청 나이스하고 왁상 회사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푸쉬한 분위기가 많아요 배가 들려고 하니까 너무 예쁘다 형 잘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완전 양념치킨 마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몸무게 장빙으로 뱃을 하는 중 에피소드. 드디어 해물을 안내하는 곳 에피소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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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뭐야? 몇 개 정도 먹어요? 양념이 뭐야? 양념이 뭐야? 요 불리기. 요 불리기 먹고 싶어. 바이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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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바이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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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! 앵? 여기 무지개네? 바이바이! 전자̀ theorons 엄청 잘했다. 비싼 소금 바를기밖에 없나요? 굳이 바로 맛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밖에서 사먹는 거 오랜만인데? 생각해보니까 날씨 진짜 좋다 나 보이지스택 유니버시티로 어드뮤션 넣을 거에요 보면서 잘 못찾아 짠 자기야 이거 뭐지? 블랙빈이 약간 팝핑스처럼 보이는데? 자기 한 번 먹어봐 여기가 너무 예뻐 여기가 너무 예뻐 네 우와 예쁘다 아 브리스킷브레이 그냥 놓기는 힘들었어요 평일에 콩브레드 나는 사이드 메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오는 거구나 블랙알비 드릴게요 진짜 여기 광탕 놀랍게 진짜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네 진짜 이렇게 물 흐르는 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게 참 기분이 좀 시원해져 저 다리다 우리 건너 맞아 좋아 보인다 예쁘다 여기 너무 예뻐 이제 평화로 이제 평화로 처음 처음 가보는 탈캡 서투데이 이제 저희 동시에 화이트 해외 다이아몬드 저희 동시에 해외 척 앙 해외 힐링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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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자기도 쟤네 못지않게 훨씬 더 멋있어. 지금? 대박이다! 와, 애들 다 태닝하고. 고고! 와, 오픈!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? 응, 먹고 있어. 자기야, 아빠한테 케이크를 하죠? 케이크를 하죠? 케이크를 하죠? 우와! 음... 스페셜 됐대? 안 됐대. 안 됐대. 조심히 잘 갖다 먹어. 자기야, 이거 자기가 시킨 거 훨씬 맛있어 보여. 그치? 내가 생각한 비주얼은 그거야. 응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하, 오. 오, 오, 오. 짜잔. 우리는 주차난을 안 겪고. 바로 그냥. 바로 걸어서. 바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진짜. 걸어서 5분. 5분. 오! 우리는 바로바로 걸어가지요. 우와, 사람 많다. 날씨 진짜 쾌적하다. 진짜. 좋다. 어디든 그냥 우리가 앉으면 되네. 그러게. 엄청 넓다. 막 바글바글 안 하네. 이 하늘로 보이더라고. 와, 너무 좋네. 아, 너무 좋다. 저기야. 너무 좋다. 진짜. 이쪽에서 할 예정일 것 같은. 더 와있어야지 자리 잡을 수 있는. 일단 지금 스파. 찍고 있어? 하나. 4th of July. 여기는 앤 몰슨 공원. 우리는 파일록스를 보러 한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. 하늘이 너무 예쁜 색이다. 진짜. 여기서 써네. 오, 예쁘다. 우와. 오, 예쁘다. 진짜 명답이다, 우리. 진짜. 반가운 타인을트가 Created.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쏟아지는 것 같아. 쏟아지는 것 같아. 우와. 여기 대규모 붉은 축제 오랜만에 봐. 우와. 우와, 무서운데. 2년 넘은 거 같은데? 대박이다 애기들 귀엽다 귀여워 이건 진짜 종소리 같아 어어 자기야 저 전용기 진짜 보러 가는 거 맞나봐 맞아요 진짜 멋있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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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 아니다 USA 자 갑시다 붐비지도 않는다 왜 나 좀 봐봐 자기야 나 좀 봐봐 아우 ㅋㅋㅋㅋ 아 아 아 아 유코노리도 딱 깔끔하게 끝난 게 너무 좋았어 마지막을 제대로 가려고 했어 진짜 그냥 다 쏟아볼게 근데 우리가 본 데가 진짜 100점이야 진짜 진짜 그보다 나을 수가 없어 나 진짜 별이 쏟아지는 줄 알았어 100점이야 거기서 봐도 위에는 보였지만 맞아 밑에를 못 보였잖아 아 맞아 밑에가 이쁜데 나는 우린 봐봤잖아 우리는 그리고 엄청 가까이서 봤잖아 맞아 우린 걸어서 집으로 가지롱 진짜 내가 어프로치 거리에도 없어요 느낌 асть 거야 ㅋㅋㅋㅋ kids podcasts what oni i we 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